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 자체를 거부당하는 일도 많은데요. 때문에 최근에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의 날 하루 전이었던 지난 19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하면서 단체 삭발식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지역사회 내의 지원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달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책임이 모두 가정에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죽음도 매년 수차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삭발식에는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김용목 상임 대표, 그리고 실제로 발달장애인 동생을 둔 정의당 장혜영 의원도 동참해 뜻을 함께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가 단체 삭발식을 진행했는데 24시간 지원 체계 구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의 경우는 조금 낮습니다. 전국 최초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가 들어서면서 24시간 지원 체계가 조금은 마련이 됐습니다. 센터 설립 이후에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이 점은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약간 1년 전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가슴이 먹먹한데요. 중증 발달장애인을 둔 모녀가 안타깝게 세상을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광주에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당시 시장, 광주시 이런 부모들하고 협의해서 최중증 발달지원센터를 전국 최초로 오픈을 했습니다. 이 센터를 통해서 본인에게는 새로운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 가족들에게는 쉼을 주고 또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아주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확산될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행하다 보니 약간의 좀 부족한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종사자들은 처우 문제, 직업의 안정성 문제, 또 여기에 본인 입주했을 때 다른 복지 서비스하고 충돌돼서 좀 어려움을 겪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 센터도 노력할 것이고 광주시도 여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우리 장애인 부모들과 협의해서 아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행을 수행하는 그런 센터로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는 이런 센터들이나 쉼터들이 좀 생겨나고 있는데요. 자기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런 공간들이 앞으로 어떤 공간으로 나아갔으면 하시나요? 우리 시민들도 기억하고 계실 도가니라는 영화로 화제가 됐던 인하학교 부지가 지금도 비어있습니다. 광주시가 여기에 전국 최초로 완전 무장의 장애인 수련시설을 짓게 됩니다. 장애인 회관을 건축하게 되고요. 또 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을 이렇게 건립하게 되는데 대단히 다행스러운 것은 과거에는 그냥 행정일방통행식으로 이런 기획을 했는데 이번에는 민간 TF를 통해서 다양한 장애계의 의견도 수렴이 됐고 또 선진 사례들도 좀 벤치마킹하고 해서 우리 장애 당사자 관점에서 장애인이 편하고 안전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각계의 지혜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잘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